1 2 눈잎 넣었다 고생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야 정교수 이거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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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 오케이 오케이 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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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예 에 자 보이소 누님이 거래로 이겼다니까 과도한 겸손은 안되어 아 그래요? 아니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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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닿으면 상관없잖아 아 아 왼쪽이다 장갑 아 다시는 따나 놓고 쳐라 공 있나 으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으로 쳐야 돼 어 잘했다 아까는 우리 못 봤다 디봇 이라 이건 빼야 돼 이건 디봇 이라서 요거는 빼 자 저거 자국이잖아 근데 저기는 못맞춰야 실수는 많이 조심 그렇지 중요한 거는 올라간다니까 이게 그린이 두개 있어 첫번째 공은 저 위로 갔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치고 해 치고 못찾겠다 그냥 버려 야 그래도 아이언은 괜찮네 아이언은 괜찮다 아 아 그래 아 맞아 걱정하니까 너무 걱정 안해 너무 잘 맞을까 내가 걱정이다 지금 코팅 하시면 될까요? 어 코팅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잘했다 오면 10미터 보내려고 했잖아 어 그럼 왔다니까 방향이 좀 땡겨서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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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서 어떻게 세워나 뭐 어떻게 세우나 아니 저기서 내 내리막이잖아 내가 못 세운다고 캐디님이 선수시네 어 좋다 오르막이니까 멈추나 야 두번 뭐 친구하실려고 해요 왜 카는데 어 아니 그래도 저 밑으로 안 내려간게 천만당이요 아 눈에 좀 비켜줘 정교수포트 아니 그걸로 가면 안돼 저 유튜브 잘못봐서 그래 전에 저래 안하더만 갑자기 또 팔꿈치를 또 기억자로 꺾어갖고 아니 저는 그렇게 안하더만 또 근데 그렇게 퍼트 하는 사람이 있어 있는데 좀 이래 어 나이스 오르막은 좀 더 빼줘야지 오르막은 좀 더 빼줘야지 아 으 으 으 아 아 아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정도 살이 분별은 해요 아니 여기서 찍어야 너무 예뻐서 굿샷 왼쪽 잠깐만요 괜찮아 자 맞고 안 내려오네 너무 왼쪽으로 보고 있잖아 잘못했지 공이 잘못 가잖아 알아서 해라 애명을 바꾸든지 안 당기든지 자기가 결정할 문제다 자 벙커 가자 너 당기게 떨어보일께네 당겼어 당겼어? 당겼는데 거리가 많아 어메 에이밍이 절라졌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뭐 했어요?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조금 더 길었어야 돼 조금 더 길었어야 돼 저쪽 벙커 갈라 뭐라고 자꾸 주저리 떠더노 그렇지 야 근데 아 이렇게 봤는데 일부러 이렇게 봤는데 일부러 이렇게 봤는데 그지 바로 에이밍이 그거라니까 일부러 이건 이거리 봤어 그래 잘했다 본대로 가면 됐지 아이씨 그래도 저 아 아 네 네 네 네 아이고 사서 고생을 하시네 여기 싹 감아 돌아가게 응 요거는 오른쪽 있지 요까지만 떨주면 절로가 요까지 한 2m 2m 3m만 띄우면 응 요건 옆으로 빼 드릴게요 예 예 누님은 거기 넣이소 그냥 아니 누님은 그 혼자서 거기 넣어 거기서 해 어렵게 갔는데 뭐 누님 거기서 누님은 거기서 넣어 아 자 봐봐 그만큼 했는데도 저거 가잖아 아 쉽지 않다니까 그 고개 탁 아니 안 되고 S 쓰려고 하면 연습을 많이 해야돼 어 저 누님 넣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정교수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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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자 오케이 우와 뭐